자 연기금이 오전에 매수를 좀 하다가 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674억 정도 거래소 쪽에 매도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 쪽은 119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이제 51일째 매도를 해대고 있습니다. 자 이 51일째 매도를 하고 있는데 코스피에서 매도 1위가 셀트리언입니다. 금액적으로 매도 1위는 아니지만 지분을 줄인 수준으로 보면 셀트리언이 매도 1위입니다. 연기금이 연기금인지 아니면 공매도인지 공매도와 연기금이 한몸인지 그게 헷갈릴 정도죠. 지금 셀트리언의 공매도가 1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1위죠. 자 그러고 연기금 쪽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열심히 또 잘 사주고 있죠. 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PR을 보면 셀트리언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높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높습니다. 시총이 또 가볍냐? 그렇지 않죠. 시총도 더 높습니다. 그런데 연기금 운용하는 기관들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것도 보면은 지금 공매도가 거의 연기금을 이용한 셀트리언 공매도에 이용을 하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닌가 라고도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팔아 되고 있는데 여기로 보면은 여기로 보면 이게 호재일 수도 있습니다. 호재다 라고도 볼 수 있죠. 지금 비중을 계속해서 이제 비중을 심지어 8%로 맞추어서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비중 조절이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검토를 빠르게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 셀트리언을 연기금이 가장 많이 지금 팔아 놓은 상태죠. 아주 많이 팔아 놓은 상태라서 자 이렇게 따져보면은 거꾸로 거꾸로 따져본다 그러면 그동안에 가장 많이 팔아 됐기 때문에 이 연기금의 매도가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연기금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다른 종목들보다는 이미 먼저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도 좀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연기금이 오늘 팔고 있는데 어제까지 51점에 됐죠. 지금 세계 신기록을 계속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어디 하나 지금 연기금의 매매 행태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거나 감사를 한번 해본다거나 그렇게 하려는 시도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금감원에서 하는 척 했다가 연기금이 자료 못 주겠는데 아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끝나버렸죠. 기가 막힙니다. 거의 뭐 짜고 치는 고스톱 수준이죠. 조사하는 척 하고 끝내버린 거죠. 자 이런 부분은 한번 외국 외부 쪽에서 첫작에 감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민연금 네 곳 중에 한 곳 지분 뚝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51연속 오늘까지 해서 51일째 팔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670% 팔고 있는데 14.4조 51연속으로 팔아서 14.4조를 팔죠. 국민연금 5% 이상 보유종목 대거 지분을 줄였습니다. 시총 대영주 대거 지분을 줄였는데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부분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이 지분율이 그냥 딱 정해놓고 무작정 파는 거죠. 묻지만 매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더 팔 거라는 거를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죠. 연기금이 51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연기금 중에서 운영 규모가 가장 큰 게 국민연금이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뒤통수를 때려대고 있습니다. 올해 보유종목 4곳 중에 한 곳의 지분을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형 상장사들의 지분이 줄줄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 하루도 빼지 않고 12월 24일부터 매도를 해서 팔아치운 금액이 14조 4천억이나 되죠. 기관투자자 같은 기간 동안에 기간도 팔아냈습니다. 지금 25조 5천억 정도 팔았죠. 그리고 그 중에서 연기금이 14조 4천이나 갖다 던져버렸습니다. 종전 최장 매도 랠리인 28일 대비해서 따블이죠. 따블. 따블입니다. 따블.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연기금 가운데 가장 균화가 큰 국민연금은 올해 초에 급등한 대형주 대급 팔아치운 것으로 관측이 된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팔고 있죠. 지난해 말 기준으로 833조를 굴리고 있다 보니까 워낙에 큰 손입니다. 정말로 큰 손이죠. 이 중에 21%인 176조를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엄청나죠. 176조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76조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벌써 14조를 팔아냈죠. 아직까지 퍼센테이지를 맞춘다는 핑계로 팔아냈게 아직도 30조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17.3%였던 비중을 올해 16.8%로 낮췄죠. 낮췄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올해는 상당히 환경이 바뀌었죠. 아주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을 보고 비중 조절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 잡아놨지만 지금 작년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많이 증가를 한 겁니다. 증가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16.8%니까 일단 주가가 많이 올랐어도 일단 무조건 팔고 보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로봇이죠. 로봇. 로봇. 관리하는 사람이 아예 생각 없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기 싫은 거죠. 하기 싫으니까 옛날에 누가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이렇게 잡아놨더라. 그러고 안 보이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 하니까 누가 소집을 해야죠. 결정권자가 소집을 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좀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17.3%라고 하더라도 개소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0.5%까지 낮추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거를 오히려 낮추는 게 아니고 오히려 좀 느렸어야 되죠. 그래서 외국의 비중을 외국 주식 투자하는 비중을 좀 줄이고 우리나라 쪽을 좀 늘리는 그런 작업을 했었어야 돼요. 미세 조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아예 그냥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일을 안 하니까 생각하기가 싫은 거죠.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 지분을 늘린 종목은 7.6%밖에 되지 않습니다. 7.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늘린 지분도 지분을 늘리면 안 되는 거죠. 7.6% 무조건 다 팔아버려야죠. 완전히 자 지금 국민연금이 지분율을 가장 많이 떨어뜨린 종목을 보면 코스피, 코스닥 쪽에서는 한올 바이오파마죠. 3.56% 감소시켰고 그리고 이제 SKD&D, 만도, KTNG, 아모텍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자 이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지분이 크게 줄어든 게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 지분 비중이 가장 크게 줄어들었죠. 이게 셀트리온이 유일하게 1% 이상 지분을 줄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셀트리온이 유일하죠. 지금 국민연금, 셀트리온을 왜 이렇게 팔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종목들 팔아가지고 저렇게 돈을 줄이려고 하면 삼성전자 같은 이런 시총이 아주 높죠. 여기에다가 집중매도하면 되죠. 여기 SK하이닉스 있는데 이런 데서 집중매도를 하면 될 텐데 지금 셀트리온에서 왜 1% 이상 가장 많이 줄였는지 이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이 부분은 일단은 이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가장 많이 줄인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여력이 좀 더 줄지 않을까 그런 또 기대를 조금은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도 0.9% 줄이고 삼성시대에도 0.6% 정도 줄였죠. 지금 기아차는 0.3% 정도 높였는데 지금 그렇게 기계적으로 할 것 같으면 얘들은 운용하는 전략 자체가 없는 그런 기관입니다. 아예 운용 전략 같은 게 없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수익률이 그렇게 낮은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그렇게 낮은 거죠. 사람이 좀 생각을 하고 전략을 갖다가 제때 제때 그에 맞춰서 움직여야 될 텐데 전혀 그런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빠르게 진행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 저렇게 계속 매도하고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불만이 많지 않을 수가 없겠죠.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 정도 올랐죠. 3% 정도 올라선 모습이고 헬스케어가 오늘은 그래도 가장 강합니다. 3% 정도 올라섰고 지금 이제 바닥을 잡고 쌍바닥을 잡고 올라서고 있죠. 모양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11선을 완전히 올라섰죠. 완전히 올라서면서 먼저 올라가겠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이 후발주자죠. 제약이 지금 11선 언제리에서 조금 올라섰는데 11선을 돌파를 못했죠. 일단은 헬스케어가 상승하는 에너지는 가장 강하다. 지금은 그리고 제약이 두 번째로 올라서고 있고 셀트리온이 세 번째로 올라서고 있지만 위치적으로 보면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셀트리온이 위치적으로는 좀 좋죠. 11선을 일단 올라섰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고 오늘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10% 얘도 상당히 많이 빠졌었죠. 그리고 이제 10%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이 낙폭이 아주 컸었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은 계속 가게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좀 올라갔다. 오케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는구나.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건 자신감을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죠.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이제 시작인 부분이고 흠잡을 만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가가 밀릴만한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금융블랙홀이 한번 생길 겁니다. 허가 소식이 나오고 수출 소식이 나오고 하게 되면 이거 멱살 딱 잡고 주인이 저기 가 있는데 여기 와 있는데 너 여기서 뭐하고 있어? 그리고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환경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